. 비켜x5 야, 촉수, 나와... 만세! 오오! 만세! 예, 그죠? 나도 나도 그 생각 했어. 야 이제 없는데? 이제 맞출게 없는데? 니 또 톡스 나오는거 아니야? 야 톡스 또 나왔어 저거 계속 재생하는데? 그냥 저 안에 안에 때리면 되나? 아우 이거 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나왔어 톡스 뭐하냐? 야 지겹다 지겨워 아 저..저걸 끊어야되나? 저..저..저걸 끊어야되나? 입에 낼름낼름만 혓바닥같은거? 면빵 아 다..너무 빨리 온다 이놈 혓바닥 혓바닥 아 야 이거.. 안죽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고? 이렇게 나감 March 4 뭐 textbooks 한테 Gian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 아우오오오오오오오오 dessus 힘들다. 힘들다. 얘 저기는 어떻게 올라갔어? 아아이 유인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 아니 달려 달려 꽉! 오케이 됐다? 아 얘 빠져나왔어 또! 아 이걸 자 때려 프랭크 사용 가능 오케이 어? 뭐야? 된거 아냐? 아 야 에너지 없다 아 나 미치겠네 계속 눌러야 되는구나 계속 눌러야 되는구나 깨는 방법을 모르면 예 미친 데서 죽겠구나 아유 씨 와 나 다 먹었어 약도 약도 다 먹고 약도 다 먹고 어 스테이시스도 다 쓰고 탁 예 만승창이가 됐군요 만승창이가 나 아 저 깨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저거만 붙잡고 저러고 있었으니 아 죽여 먹을 거나 좀 제대로 주면 뭐였어 이 아픈 엄마 뭔가 부품 상자를 줬는데? 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아 만신창이가 됐지만 자 아니 잠깐만 여기 가기 전에 저기 어... 아 여기 다시 못 들어가나? 작업대에 있는데? 아... 만신창이가 됐어 버즈가 됐어 버즈가 버즈가 됐어요 통화는 이제 어느정도 있는데 이제 에너지하고 스테이실 수가 없어 창고에도 에너지는 많이 없단 말이야 밤바님 어서오세요 밤바님 어서오세요 하... 다행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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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너무 미안합니다 어어어 야야야야야 야 하루만에 이러면 안되지 아무리 그래도 로세타 하루만에 그려면 안되지 몇시간이나 지났다고 어어어 일단 자 예약하나 먹구요 바로 아... 야 작업대에... 가 있어야되는데 올라가면 있겠지? 있을꺼야 아마 야 이따가 생각하고 가자 있을꺼야 아 제게를 빌어먹은 젠장 이럴줄 알았어 내가 뭐 되는일이 하나도 없어 아이 뭐 야 운은 더럽게 나쁘고 신의 은총은 받고 야 야 왠지 어 로스트 플랜이 다시 하는거 같은 좀 데드스페이스 버전으로 로스트 플랜이라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거 뭐지 아까 그 녀석부터 이거 이 함선이 아니라 외부에서 싸우는거라 약간 이 긴장감 좀 덜하는거 같기도 해 이게 이게 폐쇄적인 공간이 사람을 굉장히 공포감 불어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기 톡 터져있잖아 그래서 공포감이 덜한걸 수도 있어 야 작업대는 어딨냐 작업대를 찾으라 나 여기서 왔나? 아 내가 여기서 떨어졌지 발자국 났나? 내 발자국인가? 야 근데 이게 아무리 방한복이라고 해도 정말 추울텐데 왜 아 나 야 없다 총알 나 지금 거지다 거지 나 건들지마라 거지 털어서 뭐하게 해 장식들이 나 지금 뭐 좀 가진것도 없단말이야 몸뚱이 하나 있나? 어? 얘 어디가 없어졌네? 여기서 뭔 소리가 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야 자 들어가죠 어 어 작업대가 나와라 지금 이런걸로는 성의도 안차 여기 회복자 하나 있어 에스 어 에스씨 에이에프 혹시 이거 총 그건가? 야 야 그 괴물 그 만세아빠 아 대니가 아직 안죽었구나 아 200년간 잠시만요 저기 로제틸아 로제틸아 여기 완벽해 코어틸을 보내주세요 이제 다닉이 이 코어틸을 구입할 때까지 이 코어틸을 구입할 때까지 lines 아이 가 그arde 아 kunna 사실 이랬하게 그러다 모르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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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너지 없다고 뭐야 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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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와 어 아 나 에너지도 없는데 에너지나 오오 뭐야 이거 왜 왔다갔다 그러니 계속 아 아 야 야 진짜 장난 아니었다 나 지금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아 아 어 어 헤비 스탠드 프레임 립코어 세계 체중 로봇 귀환 오 텅스텐 꽤 많아졌다 저걸로 일단 피해보조량부터 하자 재장전 피해량 아 참 게다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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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이 뭔가 바 뭐 이렇게 구했거든 뭐를 이건 뭐야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는 장전이 좀 뚫어들고 밀리터리 엔진 새로운 장비 밀리터리 엔진 뭐 없군요 리코어 이건 지금 다 얻은거고 소형에 있나 플라즈마 아 리코어 여기도 달 수 있네 탄약하고 속도가 엄청 늘어나네 피해는 엄청 줄고 예 여기다 달죠 아 이거 예전엔 그 원반 날리기 날리기 그거구만 그 원반 날리기 그거구만 어 여기는 탄약 피해량 탄약 탄약 피해량 탄약으로 바꾸자 이것도 피해량 탄약으로 바꾸자 이것도 탄약 로봇 택 로봇 택 로봇 택 로봇 택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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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